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하이드 필터 아이콘 온 노우 데이터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필터 기능이 설정된 그리드뷰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 필터 버튼을 헤더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헤더의 유즈 필터를 트루로 설정하고 큐우 쏘탑을 유즈 필터를 트루로 그리고 하이드 필터 아이콘 온 노우 데이터도 트루로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큐우 쏘탑을 유즈 필터 속성 값이 트루입니다. 필터링 기능이 걸린 헤더의 유즈 필터 속성 값도 트루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필터링 기능이 걸린 헤더에 필터 버튼이 표시되고 이 필터 버튼을 클릭하면 각 컬럼의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뷰는 데이터 리스트 1과 바인딩되어 있습니다. 이 바인딩을 해제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지만 필터 버튼은 표시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하이드 필터 아이콘 온 노우 데이터 속성을 트루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필터 버튼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